멤버 G1때는 최근 경찰서를 다녀왔다 이유가 뭘까? 홀? G1때님 홀? 어? 멤버 G1때는 최근 경찰서를 다녀왔다 이유가 뭘까? 1번!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렁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겸은이에요 자 오늘 이번 탈출 앱을 할 건데 오늘 초대박 게이스분을 모셨어요 오늘 무려 50만 구독자인 임겸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임겸은입니다 역시 임겸은님 얼굴도 잘생기고 구독자도 많으시고 돈도 많으시고 여자친구도 알겠지 임겸은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있어도 없어도 되는 주인태님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구독자 8만 7천명 고 10만명을 찍는 방금 임겸님의 말한 있어도 없어도 8만 7천명 이제 땝니다 아 자 오늘 야 임겸님 잠시만요 네 네 8만 8만 7천분에 저의 구독자분들을 욕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자 오늘 주인태님과 오늘 마겸탈출 할 건데 마겸으로 주인태님 때려도 되나요? 아 그렇다면 저는 진짜 임겸님 집을 찾아가서 때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자 마겸탈출 맵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 좋아 탈출의 소개를 눌러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 탈출 맵은 마겸탈출 맵입니다 열심히 플레이해주시고 재밌게 플레이해주세요 오 깜짝아 오 뭐야 오 여기 있네요 탈출 소개가 탈출 소개 아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탈출 맵 제작진으로 대표를 맡은 설탕이라고 합니다 이번 탈출 맵은 마겸탈출 맵이고요 곳곳이 마겸이 숨겨져 있어요 네 좋아요 아 이거 맨끝에 보관했네 조용히하게 나 이건 마겸이네 조용히 자분하게 어? 아헤헤헤헤 이겸애님 오늘도 용모가 빛나십니다 아헤헤헤 아 이 책이 마겸일진 나도 상상도 못했네 이겸애님 오늘도 정말 눈이 예쁘십니다 헤헤 제기때림 제가 이 책에 써있는 문제를 내볼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1 더하기 1은 뭡니까 1 더하기 1은 1 다하기 1은 귀여움이 1이잖아 1이잖아 와헤헤헤 어헤헤 shelf Ass 자 복권에 마겸이 숨겨져있態니까 잘 찾고 떠나봅시다 음 아 좋습니다 음 설정 10ement 아 마겸 뜨iras SQL gifted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이유 감사합니다 잘 쓸께요 바로 runway 가들아 가자 х 아 이거 뭐야 아어언 점프 백이네 점프 백 되게 잘하거든요 에 저도 정말 안좋은데요 알겠습니다 아НА ADHD ensa 이민씨 잠깐만요 네헤 잠깐만요 잠깐 잠깐만요 왜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냥 이녀맨이 좋아서 불러봤어요 제가 이거 활이제가 이걸로 내가 밀쳐줄까? 끝까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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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낼 수가 있어 하나 둘 셋 아니 왜 저 집으로 가지? 아 이녀맨 죽일거야 아니 아니 뭘 죽여 너 마곱 넘는데 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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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를 두 번 하는거임 헛! 헛! 하하 오오오오 헛! 안 돼! 아하하하하하 아 지금 때는 너무 못하시는거 아니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겨맨님 제가 잘 못해가지고 이게 또 뭐야 오오 아 이거야 뭐 저한테 뭐 껌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죠? 이거 버튼? 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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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그렇다면 타이밍을 맞춰서 응 타이밍 맞춰서 간다 나는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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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모르는 남자 바로 아이오아아!!! 주아 으으으으으으으음 아니 점프도 못해서 심지여 좋아요 아 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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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여기 탈축구가 아니래! 뭐야? 왜 아니래! 아아! 나 알겠다! 뭔데? 저쪽 관역있지? 빨간색 부분 저기 파서가라는 거 아니야? 저기가 탈축구라는 거 아니야? 이 형님의 추리력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파보시죠 저 파란 부분을 파야됩니다 어 잠깐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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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짓긋이 쳐다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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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렇게 짓긋이 쳐다보지? 어? 마곰을 드셨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하하 어디로 오실려고? 쟤가! 어이! 이 형님의! 아이! 게 멋디! 탈축구! 아싸! 아싸! 아싸 비오! 왓 여기를 찾은거야 대단한걸! 이번 세이지룩 박물을 캐고 흑요소를 캐서 탈출하는거야! 오케이! 그 lucid 원아 자 좋아요 어이없 아 이거 제가 나무 가져왔어요 나무 나무 가져왔어요? 네네 나무 가져왔는데 아 그래요? 일단 열심히 해볼까요? 아 그래요 일단 나무꽃게임 만들고 그래요 아 네네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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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점프 자 주위대가 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지 기분 탓인가 주위대가 날 죽이러 올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지금 돌 끼고 있어요 돌 돌 끼고 있어요? 돌이 맞네 돌이 좋네 확실해요? 아 확실하죠 확실하죠 돌이 최고네 아 짱좋네 짱좋아 아 지금 다이아몬드 곱게임 만들었어 다이아몬드 곱게임 만들었어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래 빨리 탈출할 수 있단 말이야 아 다 만들었어 다 만들었어 나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어디있어 얘 안보여 나 지금 곱게임 만들고 있다 곱게임 야 이형님 왜 저희 가족 저희 가족 아닙니까 가족 가족이죠 가족구죠 가족구 포르단번호 아 인견은 대허블리 들고 있다 그것을 보았다 웅 인견은 인견은 멈춰 안 멈춰? 안 멈춰? 멈추어? 아 멈추어? 안멈춰? 정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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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멈추고 안 멈출거야? 내가 다 먹어 뒤로 안 멈출거야 뒤에 있는데? 이게 왜 빨리 돌고 깨기 가지고 일을 해라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나는 놀고 먹을 거니까 빨리 일을 해라 그거 줘야지 나머지도 줘야죠 아 알겠다 특별히 주도록 하지 이건 뭐지? 이건 뭐지? 빨리 만들어서 이걸 할게요 할게요 쥐득대님이라 붙여라 쥐득대님 네 하겠습니다 아 좋았어 빨리 빨리 일을 하도록 이건 편히 아주 편히 있을 거니까 말이야 다이아몬드 두 쪽이 근데 상자 있네 굴어진다 굴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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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 감히 감히 이 몸에게 굴언을 줘 나에게 굴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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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일로와 꼬맹아 일로와 야! 야 파란머리! 일 시작해! 알겠습니다 이거맨님! 열심히 일할게요! 하나, 둘, 셋! 빨리해! 빨리해!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을 위해서 옥시리언을 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그래! 앞으로 가서! 으아!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하면 되죠! 하하 그렇구나 멍청한 이념인 안 부탁했죠!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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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또 파고 와 또 파고 와 이형은 또 파고 와야 돼 이형은 너무 즐거워버리게 이건 뭐죠? 잠깐만요 멤버 주인일 때는 최근 경찰서를 다녀왔다 이유가 뭘까? 주인일 때는 멤버 주인일 때는 최근 경찰서를 다녀왔다 이유가 뭘까? 1번 2번 주인이 또 얼굴을 보고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헐 싫어하냐? 신나냐? 2번 자고있는 이겨배님 몰래 지갑에 손을 댔기 때문에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자든 안자든 손댑니다 이겨배님 카드는 저희 멤버 공통 손버릇이 안좋네 공통카드기 때문에 3번 그냥 4번 잘생긴게 저라서 내 느낌상 주인일 때 얼굴이 보고 범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깼어 어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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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인일 때 얼굴이 범죄이기 때문에 정답이었구요 이럴 수가 이겨배님은 최근 경찰서에서 경찰서에 가서 자수를 냈다 헐 헐 헐 자수를 냈다 이유는 뭘까요 자수를 냈다? 오케이 좋네요 자 어 야 1번 정답 야 문제 봐봐 헐 실화냐? 강다니아에 닮으면 이겨배님 강다니아를 사칭하게 다녔기 때문에 이야 가자 여기다 아 아니였군요 아 주인일 때를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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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검으로 때렸기 때문에 포킨쪼로 아 가자 여기 맞습니다 분명히 열 어 정답이야 잠깐 잠깐 헐 세번째 정답은 뭐 그럼 문제는 뭐죠? 주인일 때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아 4번은 남몰래 해적왕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아 아 아 2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 2번이 맞는 것 같네요 예 주인일 때의 이상형은? 야 이건 내가 골라야된다 아 1번 택태기 아 2번 단미용 3번 요로르 4번 이겨맨 자 주인일 때의 선택은? 아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어디죠? 아 바로일겁니다 아 자살을 택할게요 아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그 아무래도 그 주인일 때님께서 남몰래 감정을 숨기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단미용 님이 아니신가 아 너가 주게 너가 주게 죄송한데 그러다 땡이었군요 아 아 이겨맨 님 잘 고르셔야 될걸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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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골라 주시길 바랍니다 아 아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아 잉혀맨이 아닌가 아 잉혀맨 아닌가 잘 고르되었죠 잘 고르되었죠 아 마곱이다 잘 고르되요 아 그러면은 택태기다 택태기 100% 100% 택태기 아 눌러보자 좀 눌러보자 야 눌러보기는 하자 아 아 아 아 땡이었네 땡이었네 아 아 요르르 아니었어 그럼 잉혀맨인가 아 여기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나요 잉혀맨인데 이거 100%다 잉혀맨 어 됐다 잉혀맨인데 자 그러면은 다음 문제 잉혀맨의 이상형은 잉혀맨의 이상형 1번 진흙대 2번 진흙대 3번 너 하나뿐이야 사랑해줘 4번 보고있는 너 아 다 진흙대라는 건데 이거 흐 흐 그래 너 하나뿐이야 사랑해줘 늑대야 사랑해 맞아 아 정말 더럽네요 어 아닌데요 잉혀맨님 아 뭐야 그럼 정답 뭐야 그렇다면 저는 쥐흙대로 가겠습니다 아 쥐흙대로 어 쥐흙대로 어 쥐흙대로 있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잠깐만요 잠깐만요 제약자님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만드신건지 네 어 네 어느 날 어느 날 이거면은 응급실 1번 간호사 누나가 이뻐서 2번 진흙대가 심장이니까 너가 없으면 나도 끝이니까 와우 와우 이거 무슨 의도로 만드신건지 모르겠네요 저도 잘 눈을 깜빡이지 않았기 때문에 널 볼 수 없으니까 아 너라는 우주에 갇혀서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아 어어 아 이거 뭐 오글테스트도 아니고 저 1번으로 가겠습니다 아 아 아 어 어 아 아 저 4번 가겠습니다 하나 오케이 그거다 그리고 찢기 문제 아닙니까? 어? 됐다 빡습니다 골 어휴 끝났나봐요? 제작자에 한마디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이번 탈출의 대표 를 봤다 털탕이에요 재밌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와우 감사합니다 오우 재밌었어요 고마워요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여기 굉장한 반전이 있어요 주민태님 반전이 있었거든요 자 봐봐요 자 점프를 제작했고요 광물스테이를 제작했고요 퀴즈 존 제작했어요 이분이 오우 근데 엔딩 장소 제작했고요 그리고 이분이 여기 보이시는 탈탄님이 로비 제작했고 네 커맨드 담당했고요 근데 여기 마지막에 이거 보이시죠? 이기맨 예예예예 이기맨 서있잖아요? 이기맨 뭐했는지 알아요? 아아 저 저 저 알아요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안했어요 아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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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니에요 자 봐봐요 퀴즈 존의 출제 그 마지막에 했던거 허허허허 허허허 허허허 저는 이런 대답을 고르겠습니다 허허허 허허허 네에에 엄청난 엔딩이 있거든요 이러보세요 뭐죠 뭐죠 어 뭐야 여기는 어디죠? 여기엔 뭐야 에에에에에에에 여기여긴 어디죠? 아 여기 볼판있죠 저거 누르면 안 돼요 아 예예예 아 네 누르면 안 돼요? 네 누르면 안 돼요 저거 볼판 누르지 마세요 누르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과 좋아요는 감사하고요 자 여러분들 안녕히 계시길 네 바랍니다 저 누르지 말랬잖아 아아아아 복발했네 안녕히 계세요